안녕하세요. 호텔월드 김홍식 기자입니다. 여기가 대보도인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영하 7도, 8도 이렇게 되는데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겠죠? 제네시스 G80 부분 변경 모델 시승하고 있습니다. 3세대의 마지막 부분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됐는데요. 오늘 시승차는 가솔린 3.5 터보 풀옵션 모델입니다. 옵션을 전부 포함한 가격이 8,860만 원 정도 하는 모델이고요. 오늘은 제네시스 G8의 변화한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외장 디자인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는 크레스트 그릴을 이중 메쉬 구조로 변경을 했고요. 제네시스 시그니처죠. 헤드램프에는 MLA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MLA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이런 건데 렌즈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그러니까 램프 안에 들어가 있는 렌즈의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어느 방향으로나 빛이 잘 비추도록 한 거라고 합니다.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측면부를 보면 5 더블 스포크 20인치 휠이 새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비행기 프로펠러가 도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G80의 어떤 역동적인 성능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외관의 실루엣 같은 것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또 헤드램프 어떤 구성이라든가 또 이렇게 휠 디자인 같은 어떤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에는 제네시스 크레스트 그릴 디자인에서 착안한 V 형상의 크롬 트림 또 히든 머플러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면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또 헤드램프에 들어가 있는 렌즈의 구성이라든가 또 측면에 휠 디자인이라든가 또 뒷부분에 소소한 변화를 통해서 이전하고 그대로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워서 입이 고와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따뜻한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수평적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클러스터하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진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2분할 또 3분할 화면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있고 또 중앙쪽에 있는 이 화면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콘텐츠를 따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심리스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젤이 없는 심리스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이게 과거에 기존에 있는 와이드 스크린 하면 두 개의 패널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딱 묶어 놓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의 베젤에 딱 하나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스크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와이드 스크린하고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디오나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은 센터페시아 중앙쪽 아래쪽으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털 전자식 변속 다이얼하고 또 통합 컨트롤러도 보이죠. 이게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시각적으로도 이게 크리스털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벵앤 울롭슨 굉장히 좋은 그런 사운드 시스템도 이번에 새로 적용이 됐고요. 그러면서 스피커 커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리얼 알루미늄 진짜 알루미늄 소재로 이렇게 딱 마감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실내 전체의 어떤 고급감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주간이라 낮이라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데 야간에 보면 무드램프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좀 밤에 타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훨씬 밝아졌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홈 커버 크랙션에 있는 제네시스 엠블럼도 이전 것하고 조금 달라진 겁니다. 이게 스티어링 힐 자체 그러니까 스티어링 힐 님도 좀 투톤으로 이번에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게 스티어링 힐 하나만 봐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게 했어요. 그리고 뭐 가죽이나 알루미늄, 리얼루드 이런 고급 소재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벤츠 신형 E클래스 출시 행사에 가봤는데 그때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내부의 어떤 천장의 소재라든가 저런 A필러나 B필러나 C필러 도어 안쪽에 어떤 그 마감자 같은 것들이 글쎄요.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것만 봐도 약간 이제 고급스러운 소재, 일반 직물 소재가 아니고 좀 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벤츠 신형 E클래스 실내를 보게 되면은 이게 그냥 패브릭입니다. 그냥 일반 천으로 다 이렇게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더 실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G80에 절대 뒤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편의사양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우선 뭐 1열 온도 모두 풍량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3존 플러스 공조 시스템이 있고요. 또 디지털 킷2. 이거는 키가 없어도 굉장히 여러 사람이 같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킷2 들어가 있고요. 실내 지문인증 시스템이나 또 콘솔 암레스트 수납함의 자외선 설균 기능 또 콘솔 암레스트의 열선 이번에 다 추가가 됐습니다. 또 동승석에 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이번에 새로 추가됐죠. 그리고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자연으로 내비게이션이나 미디어 또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어가 가능한데 이번에 무드램프나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차량 시스템을 음성으로 설정하고 검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2열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뒷좌석에 딱 앉으면 14.6인치 대형 스크린이 보입니다. 이게 좌우로 이렇게 하나씩 적용이 되는데요. 물론 이건 옵션 사양입니다. 굉장히 좀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장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웨이브 티빙 스포티비 나우 이런 OTT 영상을 전부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OTT 서비스 같은 것들을 차 안에서 이렇게 딱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정말 이게 후속에 탄 사람들이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유튜브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선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고 이게 아기들 어린이들 이제 구석에 탔을 때 이런 거 하나 딱 틀어주면은 거의 뭐 칭어거리지 않고 장시간 이동을 해도 거의 뭐 있는 듯 없는 듯 2열에 타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얌전하게 타고 가지 않을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80은 2.5 터보 가솔린 그리고 3.5 터보 가솔린 두 개의 엔진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요. 시승차는 3.5 터보 가솔린입니다. 최고 출력이 380마력 그리고 체제 특구가 54.0kgfm 그리고 복화변비가 19인치 EWG 기준으로 9.0kmhp 이런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주행 진동을 개선하고 또 소음 유입을 줄였다고 하는데 이전 모델에서도 이런 부분은 크게 불만이 없었거든요. 또 라이드 핸들링 감성도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차 감성 그러니까 승차감은 확실히 조금 개선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서스펜션 부시 이 형상을 최적화하고 또 차속과 노면 상태에 따라서 타이어에 다르게 전단되는 주파스를 이용해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완화하는 주파스 감음형 쇼겉 쇼버를 기본 서스펜션 사양에 새롭게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전반적인 승차감이 이전하고는 달라졌다는 것을 주행하는 동안에 계속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흡착음 사양 이런 것들도 보강을 해서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이런 것들도 많이 줄였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제가 감각이 좀 묻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전 모델하고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고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주행을 하면서 좀 한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이 갖고 있는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이나 또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피드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예전에 어떤 그런 감성 같은 것들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덕스럽지 않게 가속 페달을 함부로 다루든 차분하게 다루든 또 급가속을 하든 이런 제동 성능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어떤 주행 성능 같은 것들은 이전 모델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 뭐 조용하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주행 감성을 보여주는 그런 특성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시승을 마쳤습니다. 가격이 9천만원대 거의 9천만원대 꽤 고가의 프리미엄 세단이죠. 이번에 사양이 많이 추가되면서 만만치 않은 가격이 됐는데 벤츠 신형 E클래스하고 가격대가 비슷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시승차는 풀옵션 최고급 사양이고 2.5 터보 기준으로 했을 때 신하 가격이 한 5,890만원 이 정도 하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벤츠 E클래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신차 출시하는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실내의 어떤 마감제의 고급감이나 공간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도 G80이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냥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여기가 바닷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좀 서둘러서 시승을 마쳤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모텔월드 김은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